알로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룡입니다 오늘은 세븐틴분들의 랩 앤 라이트 댄스 튜토리얼 준비해보았는데요 저는 각 센터 파트의 안무를 땄구요 제가 준비한 분량은 1절의 분량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알로아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서있을거에요 원래는 이제 멤버 4명이 나와서 이제 버논 분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리킬거에요 가리킬 때 노래가 저희는 저는 이때 호시 씨를 봤거든요 호시 권을 봤기 때문에 하나 둘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 둘에 깜짝 놀라면서 앞에 보시면 되는데 이거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대로 왼손 들어서 하나 둘 하면서 천천히 내려줄거에요 위에서 시작해서 원 투 쓰리 포 하고 오른손 들으면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투 투 쓰리 포 이게 오른쪽 방향으로 왼손을 살짝 쳐줄거에요 그래서 랩 앤 라이트 랩 앤 라이트 이렇게 이때 다리는 살짝살짝 걸어주시면 되는데 오른발부터 오른발 외른발 오른발 외른발 하면서 무릎을 붙여줄거에요 오른발 걷고 높이고 걷고 높이고 할 때 골만도 살짝 앞으로 내밀어주시면 돼요 왼손을 밑에서 원 투 쓰리 포 하고 방향 바꾸면서 투 투 쓰리 포 해주시면 돼요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파 데시 세븐 에이 자 이렇게 하셨으면요 그대로 왼손을 이렇게 쳐줄거에요 왼쪽으로 오른손은 손등이 보이고 왼손은 손바닥 쪽 보이게끔 해서 하나 둘 갈 건데요 이걸 원래 이제 힙합 동작이 있는 건데 이걸 치시면서 치고 왼쪽 방향으로 치면서 저희 다리는 오른쪽으로 갈거에요 오른쪽 발 가면서 치고 그대로 내리긴 됩니다 여기서 때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고 앤 치고 앤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가 왔어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 치고 거리고 치고 거리고 그대로 다리 벌리시면서 왼손 크게 들어서 쿵 앤 세븐틴 틀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랩 앤 라잇 랩 앤 라잇 치고 앤 치고 앤 쿵 짠 세븐틴 자 이거 한번 달려드릴게요 치시면서 오른발을 팍 찍어주시면 돼요 찍고 손 내릴 때 이 손 내릴 때 왼발 돌고 와주시고 다시 왼발 나가면서 오른쪽으로 방향 양손 나가고 다시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찍고 앤 찍고 앤 거기 같이 따라가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만약에 꼭 나는 거울을 봐야겠다 아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따라가 주시는 게 조금 더 퀄리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쿵 짠 세븐틴 할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이끄고요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 씨 세븐 하나 둘 셋 넷 랩 앤 라잇 랩 앤 라잇 랩 앤 라잇 쿵 짠 세븐틴 하시고 그대로 오른손 들면서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내리고 내린 상태 들고 갈 거예요 이제 다리는 하나 둘 셋 넷 왼발 오른발을 한번 차 줄 거예요 오른발 걸으면서 왼발 차고 왼발 걸고 오른발 차고 오른발 걷고 왼발 찰 거예요 총 세번 걸어 나갈 거예요 여기서 원 투 쓰리 포 하고 왼발 씩 세븐 놓아주시고 에잇 다시 해볼게요 손을 원 투 쓰리 포 왼발 씩 와서 끌고 오른쪽 방향을 옮기고 몸을 그대로 같이 돌아갔다가 오른발 들고 올 거예요 그리고 오고 오른손으로 고개 오른쪽 고개 하고 그대로 왼손 나와서 턱 앤 짠 밀고 이거요 하나 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 춤이 세븐틴 안무 중에서는 그나마 그나마 단위도가 낮은 편이에요 여러분 그나마예요 그나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식 세븐 에잇 굽히 상태에서 피면서 자 요거는 굽히고 피면서 차주시면 더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왕 식 세븐 에잇 투 끌고 와주시고 와서 그대로 해서 퉁퉁 와서 웨이브 두 번 쿡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손 치면서 왼발 찼어요 왼발 놓고 오른발 나가면서 위로 쳐주고 다시 놓고 왼발 나올 때 앤 쿡 짜잔 끌고 와서 고개 깐다 앤 땅 밀고 웨이브 두 번 카운트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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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7, 8, 2, 2, 3, 4, 5, 6, 7, 8 하고 에스쿱스 파트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진짜 어려워요. 일단 원우쉽 파트는 제스처 파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냥 멋있게 카운트만 맞춰서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파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저희가 손을 칠 건데요. 왼손은 어깨, 오른쪽 어깨, 오른손은 왼쪽 골반을 감당하시고 쿵치고 칠 때 다리가 저희가 하나 벌리고 그대로 계속 다리를 쿵바다닥 터줄 거예요. 탈 때 손만 하면 하나, 둘, 셋, 다시 치고 올라왔다가 내려주면서 탕! 오른손으로 발 때릴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다리는 들고 올라올 때 빠바밤 하고 터줄 거예요.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실 겁니다. 다시 치고 빠바밤 내려와서 팡! 하셨으면요. 그대로 양손을 왼쪽 방향으로 쭉 갈 건데요. 이때 오른발 들어오면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서 쑥 갔다가 나오면서 양팔 크게 벌려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거 진짜 빨라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저희 쪽에서 치고, 에나, 쿵! 오른발 들어오었으면요. 그대로 놓아주고 에이, 짱! 양손 막고, 왼손 오른쪽 어깨 두시고 오른손 골반에 두고, 팡! 왼발 들어주시면서 골반을 한 번 퉁 쳐주시면 돼요. 퉁 치고, 기다려줄게요. 이것도 카운트가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브, 식, 세븐, 앤, 일, 투, 투,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로 나올 건데요. 저희가 일단은, 일단은 한 번 정리를 할게요. 빠르니까 천천히 할게요. 치고, 다리 털면서 손 내려주고, 오른발 팔, 넘어서, 쿵, 짱! 앤, 쿵! 식, 세븐, 앤, 세 손을 들 거예요. 양팔 들어서, 다다다! 하고 내려줄 거예요. 빠밤! 손을 퉁퉁퉁 세 번 끊어서 내려주시면 돼요. 팡팡팡 끊어서 내려주시고, 팡! 벌려줄 거예요. 이때, 5, 6, 7, 8으로 올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여기까지 쭉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아시다시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진속도 말고, 여러분들 속도에 맞춰서 배속을 느리게 해서 영상을 촬영시키시던지, 아니면은 멈췄다가 외우시고, 넘어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같이 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제 속도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쳐볼게요, 다시. 치고 빠바밤! 쿵! 다 왔어요. 왔으면요, 그대로 넘기고, 열고, 앤, 차! 와서 쿵쿵쿵 앤, 차! 자, 이렇게. 그리고 카운트해서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 2, 1, 2, 3, 4, 5, 6, 7, 8, 2, 2, 2, 3, 4, 5, 6, 7, 8. 자, 하셨으면은 5, 6, 7, 8에 그대로 1, 2, 3, 4 하면서 제가 걸을 거예요. 점프하고, 오른발 찍고, 앤, 맨날, 1, 2, 3, 4 해줄 겁니다. 자, 1, 2, 3, 4, 다시 한 번 더 시작. 1, 2, 3, 4,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살짝 점프해서 오른발 찍고, 오른발, 왼발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앤, 1, 2, 3, 4, 하고 그대로 왼발 나오면서 오른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으로 걸어줄 거예요. 다른 손, 다른 발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와서 오른발, 왼발, 하나, 둘, 셋, 세 번째 공개 왼쪽으로 돌려주고, 둘, 둘, 셋, 넷. 계속 걸어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 쉬고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가사의 대기권을 뚫어 하는데, 극대가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오른손을 크게 네번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다시 한 번 찍는 거 어떻게 해볼게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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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고 도겸 씨 파트 넘어갈 겁니다. 이 파트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어주셨으면요. 그대로 원. 그 왼손을 커벅지 쯤에 잡아주시고, 오른손을 가슴 옆에 하시면서 다리를 밀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오른쪽 방향 보면서 둘, 둘. 하, 하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입 옆에 양손을 이렇게 세모 만들어주시고, 오른발 밟아주시면서 팔을 밀어주시면 돼요. 하, 하, 짠, 짠.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 하, 짠, 짠 하시고. 투, 투, 쓰리, 포. 앤 똑같이 방향으로 바꿔서. 짠, 짠. 이번엔 왼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식, 세븐, 일. 하, 하, 짠, 짠 하시고. 그대로 팔을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손등이 하늘로 위로 가게끔. 하나, 하고 작게 걸어주시면 돼요. 무릎 굽히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별로 이렇게 안으로 감춰.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일, 십, 세븐, 앳. 투, 투, 쓰리, 포. 파일, 십, 세븐, 앳. 하고 바로 무슨 날씨. 라트 나올 건데요. 그때 저희가 탁. 오른손을 탁 끊으면서. 왼발, 오른발 들어올 거예요.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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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에나. 저희 정면 보고. 에나. 쿵. 하고 왼쪽 방향으로. 턴 돌고. 에이. 오른손. 이거 들고 있는 오른손 어깨 털고. 왼손으로 오른팔. 안쪽으로 제기차서. 제기차는 느낌으로. 하나. 둘. 이렇게. 한 번 한 번 찍어줄 거예요. 하나. 둘. 승리해. 세레머니. 하고. 시원하게. 한 잔 마신다는 느낌으로 시원한 거 모은 거를. 시원하게. 엥. 하고 똑같이 저희 처음에 했던 거 나와요. 일단 스마시 파트 한 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여기서부터. 정면 보고. 앵쿵. 턴. 돌고. 와서. 털고. 터치. 터치. 앤. 인사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하셨으면요. 그리고 정면 보면서. 똑같이. 랩 앤. 라잇. 랩 앤. 라잇. 랩 앤. 라잇.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한 번 더 하고. 시작. 원. 투. 쓰리. 포. 왓. 시. 세븐. 엑. 투. 투. 쓰리. 포. 하고 이번에는 왼손 들어서. 힉. 그대로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쳐줄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궁짱으로 왔잖아요. 이번에는 들고. 손. 땡겨올 거예요. 하나. 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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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판명으로. 하나. 둘. 셋. 네번 치면서. 맞을 거고요. 하나. 왼쪽 무릎을.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오른쪽 판명. 하나. 둘. 세. 마지막은 들고. 자. 저희가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시작.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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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앤. 하시고. 그대로. 왼발 놓으면서. 그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넘기고.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넘길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이때 발은 오른발 들면서. 왼발 가면서 오른발 들 거예요. 랩. 랩. 이렇게. 시작.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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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찍으시면서. 엉덩이를. 왼쪽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갈 건데요. 살짝 모아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찍으면서. 둘. 둘. 셋. 넷. 여기 찍으시면서.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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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손을 마음대로 벽 찍으시면 돼요. 당연히 왼쪽 오른쪽. 연구해 주시고. 자. 다시 한 번 더. 저희 여기서 무탈 볼게요. 세븐 엘. 랩. 랩 앤. 라이. 랩 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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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랩 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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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모으시면서 양손 머리 옆에 들고 내리고 가슴 치고 빵 열어줄거에요. 손 모으신 상태에서 양손을 안쪽으로 돌릴거에요. 돌려서 어깨 갔다가 가슴 옆에 두고 가슴 넣고 빵 열어줄거에요. 다시 모으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원 저희가 손을 오른쪽으로 하나 둘 돌릴거에요. 이때 다리는 왼발 들리면서 하나 둘 갈거에요. 하나 둘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시작 하나 둘 하고 그대로 오른손 들면서 둘 둘 셋 넷 끊어주는 것까지 여기서 다시 연결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돌리고 치고 열고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땅 세번 치시고 하나 둘 셋 번 치고 빵빵 열어줄거에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끊고 그대로 왼손 뻗으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감아줄거에요. 감고 감으면서 남을거에요. 손을 뻗고 그대로 오른손으로 왼손 쓸어주면서 저희가 왼쪽 방향으로 몸 돌아가고 왼발이 이렇게 엉덩이 한번 오른쪽 엉덩이 터치했다가 남을겁니다. 들어가면 밴드상 가시면 되요. 다시 와서 그대로 쓰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왼쪽 방향으로 머리 돌려주면서 몸도 같이 쓸어주고 그대로 오른손 왼손 양손 합체할거에요. 원 투 쓰리 포 이때 다리는 왼발 왼발 가면서 또동 또동 갈거에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고 마지막으로 웬펜플라이트 할건데요. 일단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여기서부터 세븐 엣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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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쿵 짠 짠 앤 하나 둘 셋 빠밤 앤 쿵 짠 돌리고 앤 찍고 찍고 빠밤 빰 자 이렇게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하셨으면요. 그대로 저희가 왼손은 밑으로 내리고 오른손은 어깨 돌고 어깨를 팔자으로 돌면서 하시면서 왼쪽 어깨부터 하나 둘 셋 넷 넘겨주시면 돼요. 이때 다리는 왼발 서있고 오른발 뒤로 숨긴 채로 들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리를 이렇게 같이 흔들어줄 겁니다. 몸 전체를 흔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바꾸면서 둘 둘 셋 넷 자 랩 앤 라잇 랩 앤 라잇 랩 앤 라잇 하고 마지막으로 양팔 돌려서 오른쪽 방향 볼 거예요. 그리고 어깨 또 왼쪽부터 팔자가 들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때 상체 살짝 뒤로 넘겨주세요. 랩 앤 라잇 하고 원 투 쓰리 포 하면 끝입니다. 걸어가면서 마지막은 이거 그냥 프리스타일로 제스처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오른발 왼발로 갈 건데요. 하나 하면서 약간 다운바운스 하듯이 하나 둘 셋 넷 걸어가 주시면 끝입니다. 자 저희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그러면은 시원하게 높아 5 6 7 8 시원하게 앤 나 찬 랩 앤 라잇 랩 앤 라잇 치고 앤 나 치고 앤 나 하나 둘 셋 넷 앤 1 2 3 4 5 6 7 8 2 2 3 4 앤 와서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돌리고 짠, 짠, 오른손, 왼손, 양손, 하체, 랩해, 라이, 랩해, 라이, 랩해, 라이, 하나, 둘, 셋, 넷, 공, 해. 네, 제가 준비한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진도 속도 말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외우시고 다음 진도 따라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거나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으면 있기 마련이에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원곡 안무가가 아니고 원곡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아 하면은 이제 직캠 영상이나 안무 영상 참고하셔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메꾸시면은 더욱더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고 더욱더 완벽하게 안무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튜토리얼과 커버로 만나뵙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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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